저의 전적인 경험현실에 도시할 때, 많으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! 선보는 오늘 아쉽게 부탁하시는 시간이죠. 해별이 2일이고 이번 8일만에 지금부터 아쉽게 해 주신 방송 우리 배워들과 함께 지금 준비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거든요. 오늘 큰 박수와 합정으로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대장대와 함께 얘기를 이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상품을 보면 시계한 박수 반응이 아주 끊어올리구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지금 준비 중 시작하겠습니다 시계한 트위! 트위공을 자, 천천히 하시면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MF리로 전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, 아직도 지금 전공받을 수 있는 만큼 그냥 한 번 해낼게요 자, 오늘은 3명의 주인공 한성판 3명의 주인공입니다 자, 2명의 주인공이 2명의 주인공이 2명의 주인공이 아기타신! 이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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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골 시각적으로 나오신 거 아니거든요 인당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... 이제 이번 춤을rek까지 노는 수 있는 걸로 해봤는데 지금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. 동무치 저기 오늘 봤는데 액션이 조금 더 빠르거든요. 다 찍고 앉아있습니다. 어떻게 볼래? 고기 여기서 제가 역할을 해요. 그렇다 이번 시절에 영화를 왜 이러내셨다 그래 정말 영화를 좀 여러분, 저는 오늘 이렇게 전화를 잘 안고 그래서 제가 복근에 감사드렸어요 진짜 다이아몬린 고마워 지금까지는 이제... 선배님은... 아... 예... 자... 아... 아... 좀... 아... 진짜... 진짜 무서워요... 다 왔습니다... 예... 아... 아... 지금은 저는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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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